요 왔어 비키 어? 잘 나왔어? 어? 나 왔어 우와 롤리퍼 팝이시다 이거 잘 눌려? 응, 이거 잘 눌려 오, 뽑기운이 좋았는데 나 이번에 완전 안 눌리는 거 샀잖아 완전 속상해 아, 그럴 때 있어 오키님들도 잘 안 눌리는 팝이 산 적 있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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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눌리는 팝이 산 적 있어 오늘 완전 안 좋아 괜찮아 힘내 뭐하고 있었어? 나 엄청난 거 발견해서 이거 되나 보려고 이거 봐봐 오우 와우, that's amazing 어메이징 맞지? 이거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오케이 짜잔 이 재료들로 드레스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기대된다 기대되지? 그럼 드레스 케이크 만들기 시작 먼저 오비키 케이터를 뽑아서 잘라줬어요 뒤집어서 이렇게 딱 붙여줄 거예요 흠, 틀라야 너로는 다음 걸로 만들어 보자 오늘은 내 거밖에 안 뽑아줘서 음 괜찮아 다음번에 더 맛있는 걸로 더 멋지게 만들자 더 맛있는 거 더 멋지게 좋아 그래, 그래, 오늘은 테스트 나도 처음 해보는 거라 망할 수 있어 끝 프린트 된 거에다가 손 코팅지를 붙여줄 거예요 주지요 프린트 된 erstmal il on 드라이미 드라인 오 진짜 꽂힐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싹 꽂아주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빵을 만들어줄 건데 치즈 버핀이 맛있을 것 같아서 사왔어 맛있겠다 맛있겠지? 먼저는 투명한 필름질을 버핀 둘레 크기만큼 말아서 딱 이 사이즈만큼 테이프를 붙여놓고 준비 이제 버핀을 착착 쌓아줄 건데 그냥 쌓으면 쓰러지니까 윗부분을 잘라줘야 돼 버핀 껍질을 벗겨내고 윗부분을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깔끔해졌지? 오 와우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퓨핑크림을 넣고 퓨핑크림으로 잘라줍니다 오 이정도 됐으면 이제 빵이 발라줄거에요 먼저 빵을 넣고 크림을 발라주고 우와 예쁘다 잘 발린다 그 위에 또 빵을 놓아주고 이제 이 전체를 다 퓨핑크림으로 덮어줄거에요 우와 잘 예쁘게 발라줍니다 짠 이렇게 예쁘게 케이크를 만들었으면 이제 치만을 입혀줘야겠지? 초콜렛을 넣고 중탕을 시켜줄거야 중탕이 어느정도 눈나? 오! 많이 녹았다 다 녹아진 초콜렛을 아까 퓨핑크림이랑 자아에 섞고 식용색소를 넣어준 다음에 빨간색도 조금 넣어야겠다 초콜렛을 맞추려나? 초콜렛을 맞추려나? 초콜렛을 맞추려나? 초콜렛을 맞추려나? 초콜렛을 맞추려나? 나와라 오! 이제 됐다! 드디어 대망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이제 드레스를 입혀줄건데 어! 떨려! 두근두근 기대된다 저는 이 별 옷을 입혀줄거에요 자! 오비킬에 꽂아주고 꽂아주고 화면 종이를 올리고 올리고 이제 합니다! 으아악! 오! 과연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휘핑크림과 초콜렛 썼끔 퓨핑크림이 너무 투명지를 너무 크게 길게 한 것 같아 나 를 wurde calm 아 아니іль'm 끝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한번에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걸로 찍을게 아 3 2 1 오 오 오 착 오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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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투자 나네 어 뭔가 너가 잠뜬는지 모르겠는데 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어 아쉽지만 진짜 예쁘다 와 그래도 드레스를 입은 오비키 완성 이거 그래도 드레스 만들었으니까 셀카 찍어야겠다 이건 맛있겠다 맞아 초콜릿이고 안에 치즈번이고 하니까 진짜 맛있겠다 기대되는 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자르기 아깝다 버섯 버섯 엄청 맛있다 주웅 먹어볼게 음 소 굿 다음엔 내꺼 만들꺼야 어 이거 반응 좋으면 한 번 더 만들자 반응 좋으면 좋아요 5000개 달리면 스텔라로도 먹을 거 할 거야 그래 이 영상에 좋아요 5000개가 달리면 스텔라로도 더 맛있고 멋진 케이크 만들기 약속 오 좋지요 오키님들 도와주세요 저걸로도 만들고 싶어요 오비키 이건 돼 성공이야 좋아 오늘도 신나게 드레스 케이크 만들기 모두가 원하는 야생 separat 극시 저 하늘의 날처럼 수다 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가